제주 오경주 3번 신혜음총 쌍복식 5대가리에 3번 맞춰놓고 9번 맞춰보세요 9번 5번 3번 대신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0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토요경마 박현 1경주입니다 2번 울트라삭스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방 다비드 긴스의 4번마 매직콘서트의 한방입니다 자 쌍복식 2번 4번 2번 4번 4번마 매직콘서트 안쪽에 2번마 울트라삭스 3일에 8번마 서울 기쁜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국산 5등급 1700m 경주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24일 1여경마 과천 8경기입니다 자 3번마 청선영웅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쌍복식 삼배가리의 1번 주력 선방은 자 6번마 마디스타의 추입입니다 쌍복식 3번 6번 3번 6번 주력의 1번 6번 3번 2마리 갚었고 그 뒤를 1번 KM포스트까지 6번 3번 1번까지 3마리 갚었습니다 하겠습니다 AAAAAAAAAAAAAAAAA 2번 1번